국방부 미국의 155mm 포탄 10만발 수출 우크라이나 지원대나 푸틴 강력 반발 국방부 미국의 포탄 10만발 수출급이 우크라 직접 지원용은 아니야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을 않는다는 방침 변함없어 월스트리트저널 한미장관 지난주 펜타곤서 하이비 국방부는 11일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발을 구매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 미국 내 부족해진 155mm 탄약 제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의 포탄을 수출하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 내 부족해진 155mm 탄약 제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중이라면서 이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지원 목적이 아니라면서 한국은 무기의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한미 군 당국 간 이 같은 무기 협의는 지난 3일 버지니아주 알링턴 미국 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정석 국방장관과 SCM 회의 전날 만참부터 회의 당일 오후까지 이례적으로 10시간 가까이 일정을 함께하며 각종 사항을 논의했었죠 한미는 이번 SCM에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이른바 해구선 훈련을 연료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155mm 포탄은 곡사포 등 지상 야포에 주로 사용하며 한국산 K9 자주포도 이 구경 포탄을 사용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155mm 곡사포 142문과 함께 155mm 포탄 92만 4천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거나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과 정화통 방탄 헬멧 천막, 목포, 전투식량, 의약품, 방탄 조기 등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들 물품 지원은 모두 살상무기 미지원 방침 아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이로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에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는 인도적 지원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